세상에는 남자가 반, 그리고 여자가 반. 아담과 이브 시절부터 남녀는 서로의 짝을 찾았고, 남녀의 숫자는 당연히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. 그러나 언젠가부터 대한민국에는 남자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. 신은 불공평하다고 말했고, 왜 여자가 적은 나라에 태어나게 했냐고, 나는 신을 원망했다.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질 않았다. 문제는 남녀의 머릿수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나는 슬펐고, 나는 우울했다. 슬슬하던 그 골목을 당신은 기억하십니까? 지금도 난 기억합니다. 사랑한다 말 못하고 애태우던 그날들을 당신은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? 잘 없었던 지난 날에 아름답던 그 밤들을 아직도 난 사랑합니다. 난 사랑합니다. 정신이 난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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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마음대로 난 그대의 연예인 난 그대의 연예인 난 당신의 연예인 난 당신의 난 당신의 난 그대의 연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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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대의 연예인